아, 이러면 새우는 도 먹을 수 있겠는데? 코레인님, 그 약탈을 좀 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족 언제 늘려주냐고? 성화 한 번 해야 돼 그리고 귀족 늘려줄 성이 없어 태호논까지만 공략해서 태호논까지만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스터디아랑 바타니아랑 평화 맺어서 한번 흔들린 틈을 갖은 상태에서 영웅 애들 구하러 다녀야지 방망자 영웅 지금 도시에는 없더만 아, 세라이 또 왔어요 별밭에 이 ECW 또 딴 데 갔다가 온 거구만 뭔지,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구만 나 배고파, 나 밥 좀 시킬래 갑자기 짬뽕이 생기네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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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버리긴 했네 늦어버리긴 했네 가정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저거 살짝 피하네? 안보여 안보여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안보여 어 우리 애들 활 되게 잘 쏘는데? 내가 쏠게 없네 아 공성추 빠개졌네요 공성사 꽤 미룰게 없네 우리 애들 잘 쏘는데? 아 또 저기다 쏴야 되네 어차피 저거 사망으로 빠지는게 아니니까 괜찮아 아 공성타 가까이 오니까 공력들이 배치되고 있죠 저것도 바뀌었네 원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동탑이 붓기 젠 처음 되자마자 부터 여기 틀어막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병대한테 어그로가 많이 끌려서 병력이 녹아버리는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공동탑이 어느정도 가까이 와야 어그로가 끌려서 배치되게끔 숨어있다가 바뀌었어요 게임이 조금 머리를 썼는데 그게 맞긴 맞는 거긴 한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영웅은 별로네 공평도 운구는 잘맞고 동병들이 화살을 잘 꽂았다 공평도 운구는 그 공평도 운구는 중 일종의 공평도 운구는 중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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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였어 아 이거 뭐지? 누가 또 날 노렸지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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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시급하다 이거 중성전을 내가 좀 원활하게 하려면 양성검을 쏠 게 아니라 도끼를 가져와야겠네요 아 괜히 양성검을.. 아.. 아.. 이거 양성검을 하면 안 되겠다 덕후 양상이 이렇게 됐어 내가 뚫어줘야 되는 시점이면 약간.. 어밴드 때 느낌이 살짝 나니까 도끼로 전향을 해야겠다 아니 근데 아테라이 너 국물을 내가 1090원을 줘야 된다고? 쿨링 털고 너 가져가 쿨링 털고 너 가져가 아직도 내가 사정권이죠? 존짜빛만 아 이거 병력을 좀 주고 가야겠다 나도 병력이 하.. 없어가지고 2만원짜리 옷 뭐 얼마 안 해 비싼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품이 있는 이거 같은데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라제타 방어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세라이는 좀 세기 때문에 일단 라제타 방어하러 가야 되거든요 태어놓은.. 태어놓은 번영도 괜찮고 태어놓은 번영도 괜찮고 태어놓은 번영도 괜찮고 응 환경 코팅? 아 이거 판근 코팅 그냥 쏘쏘한 건데 6티어긴 한데 라제타가 그럭저럭 잘 버텨 줬네요 웬일임 아 얘가 헛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또 한 다음 병력 모아야지 아 있네 아테라이님 그 너무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아 아 줄난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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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오고 아 영혼을 끌어모아서 오셨네 이거 아 모가지 좀 잘랐는데 아직 짱짱하단 말이야 아테라이 구강도 모가지를 쳤단 말이야 솔직히 은키드도 내가 목을 잘랐어 오 아 아 아 위에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병종 흡수 시 나잉크님 만세 3창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만족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 아 저거 왜 저러고있냐 아 아 진짜 정 떨어진다 아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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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온다고 좋아 들어갔다 친입, 이거 친입합시다 야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샌드투루 끌꺽 잡아먹고 이제 다퍼로 모조리 다 챙겨줍니다 서로도 다 챙겨 다 챙겨 넣고 다 빼고 아니야, 일단 됐고 우리 영주들 많이 잡혔네 봅시다 석관 애들 석관에 울프스킨 나가 홀드에 나가 우리 스터지 아이들은 목을 아직은 남겨둘 거라서 나머지 얘는 뭐야? 얘 스터지다 나머지는 다 아세라인 부분인가요? 너 누구야? 위사는 뭐야? 자, 목을 칠 때가 됐어요 자, 목 한번 칩니다 아세라의 한 아유, 시집을 잘못 갔고 아세라인 부분인가요? 헤른드립은 안 하는 걸로 어떻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를 태어나보니 아세라이였던 거지 백몬의 딸로 태어나지 않은 걸 헌 헌추의 한인지 백몬의 딸이야 그중 아 이러면 아세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아 아직도 짱짱하네 그래도 거의 반타작이 나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거의 못오긴 하겠다 이 정도면 한 500다리군단 한 한 번 정도는 장난질하러 오긴 오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세다이 지네들 방어하기도 바쁠 거임 저거 뭡니까 뭐죠 누구죠 램토로... 아니 이게 램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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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잠깐만... 아니 아세라이가 진짜... 왜이래 아세라이 진짜로... 안 되겠다... 이거는 야전으로 한 번 진짜 참교육을 보여줘야겠어 야전으로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어 이거 너무 내가 병력 받다 바치고 이렇게 초국적인 모습으로 성에만... 도시랑 성에만 틀어박혀서 싸워주니까 얘네들이 나를 좀... 무피하는 거 같아 AI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야전에서 싸우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아 이게 완전평지라 시야가 좀 별로네 어 뭐야 전술 괜찮아 이거 저거 만약에... 바로 돌격을 박는거면 머리가 좋은거에요 아 근데 역시나... 백무빙에다가 방패벽... AI라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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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쟤네들이 만약에 바로 돌격을 박았다 라면은... 내가 손해가 많이 나는 판이거든 바로 들어오는거 보니까 머리가 영... 덜 돌지는 않는데... 아... 나 노린다 이거... 아... 아 우리 군담병 맞음... 목 한번 더 자르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도병 싸움에서 졌어... 나는 공병대가 있다고... 괜히... 백끼 부렸나... 어... 봐봐... 수창 나한테 던지는거 봐... 이... 역... 파악한 택키들... 내 보병... 왜 쟨 더 안해주는데... 나 왜... 보... 보병 쟨 안해줘? 뭐야 이거... 나 맘 상해 이러면... 아 쪽스 비슷한데... 내 보병 어디감? 아 저 뒤에서 쟨 시켜주네... 와... 개나쁘다... 하지만 이겼죠... 공병 라인이... 다 지켜져가지고... 이겨버렸죠 지금... 도망가는거 다 추격을 해 이거... 많이도 도망간다... 엄청 많이 도망가네... 잘못하면 참교육 받을 뻔... 내가 나 보병 라인 밀린거 보고... 살짝 쫄렸어... 근데 워낙 공병 라인이 탄탄해서... 화력으로 밀어내긴 했는데... 음... 오케이... 자 이건 샛노트로 팝시다... 우리 애들 다 잡혀 있었네... 어 근데 나 병력이... 아... 어... 괜찮네... 병력이 지금 거의... 궁병 위주로만 살아남아가지고... 군단병... 아 이거... 아 이거 흡수하고 싶다... 아직까지... 아니야... 아직까지 그렇게... 나 쪼들리지 않아... 안세삼창이라니... 그런걸 내가 할 수가... 할 수가... 할 수 없지... 난세삼창... 응납할 수 없다... 아... 아세라이 뭐 가지? 잠깐만... 야 너 혹시... 영주... 영주... 는 안 갖고 있니? 어 갖고 있네... 영주 없죠? 자 이러면... 우리 영주들... 이러면 슬슬... 클랜 없어지는 애들 나올 듯... 얘네까지 자르면... 거의 남은... 영주들 다 모아서 왔거든... 벌써 하나 제고 됐죠... 바누 아티즈... 얜 누구야... 바누 루아이드 제거... 바누 아르바스 제거... 자 이렇게 되면... 싹 줄어들었어요... 지금... 게다가 남은 클랜조차도... 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제 톰톡만 붙은 상태지... 이게... 아 이거 스토지아 같은데... 여기 위에는... 어 은근히... 스토지아 병력을 모아 오네요... 오호... 이거는 그냥... 샌더트로 팝시다... 스토지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을 좀 잘라야 될까... 스토지아라... 스토지아... 솔직히... 스토지아도... 거의 맛이 간 상태긴 한데... 스토지아... 스토지아... 솔직히... 여기서 잘라버리면은 죽거든 얘네들 야 혹시 서지야 너 아 공모를 내가 만원이나 줘야 돼? 그거 에반데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아 나도 병력 갈려서 지금 싸우기 조금 살짝 에바거든요 병력 갈려서 살짝 그런데 아직 바타니아랑은 아직 바타니아랑 하나만 더 세운 옷만 먹고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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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가네 얘네들 뭐야 얘네들 왜 저쪽으로 돌아 아 진짜 아 나 진짜 헤드 아 투구 다음에는 투구 빼는 미션 무조건 안 받는다 만원이라는 쌍값에는 안 받겠어 아 쓰고 쓰니까 죽겠네 두병돌격 두끼 나한테만 덩기고 두병돌격 잘 뚫렸고 거의 싸움이 안되고 아무리 포터지아가 덩력을 나름 모아왔다 해도 큰사기지 아이고 기병 재진입을 하고 깔끔하게 진작 한 바퀴 돌아서 부대 좀 채울게요 그래도 병력이 지금 나도 그렇고 다 갈려 가지고 보병 병력이 엄청 갈렸거든 군단병 군명 나 100마리 넘게 있었는데 하루 영지 왜 이렇게 많냐고 3개밖에 안 돼 홍해 너는 안 뜨더라 너는 이상한 게 명단에 안 나오지 달라고를 안 해 달라고 안 하더라도 왜 그런지 알아 도시 갖고 있어서 그래 도시 갖고 있어서 다른 앤들